아이고. 아휴. 못 갈아입어요. 폐렴이라도 불리면 큰일 나니까. 이든이는 자요? 불 꺼진 지 오래됐어요. 자나 봐요. 약 더 안 먹어도 돼요? 이든이랑은 같이 못 지내겠어요. 들키는 줄 알았어. 표정 관리가 안 돼서.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냥 넘어갔지만 갑자기 알아서 더 놀라면 어떡해요. 쓰러지기라도 하면. 그러니까 보내자고요. 다른 건 몰라도 이든이는 자신 없어. 자식 앞에서 자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. 당신이 잘 말해요. 잘. 잘 말해라. 어떡하는 게 잘 말하는 거예요. 나 죽는다고. 암이라고. 죽어서 미안하다고. 어쩔 수 없으니까. 그냥 받아들이라고. 그건 이든이한테 맡겨요. 당신은. 잘 말하고. 쳐다봐주고. 많이 안아주면 돼요. 모든 닿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른다. 모든 품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른다. 모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른다. 뭐든 건널 수 없는 것들과 모든 다가오지 않는 것들을 기어이 사랑이라고 부른다. 다가오지 않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른다. 다가오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고.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로 잘 받으신다는 것이 IQ를 본 정도 줄 알았는데hésitez 라고 합니다ательно 생각하시면 될까요?